오늘 밤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올 때 보니까 방탄소년단 소속사인 빅히트에서도 화 안을 보내셨고 여자친구 그리고 동행복권 이런 분들이 화 안을 다 보내셨더라고요 오늘 동행복권도 그렇고 다른 광고주분들께서 제가 광고를 지금 그래도 스물 몇 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광고주분들께서 축하해주시는 의미로 보내주셨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랑 여자친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표님이랑 굉장히 특별한 사이셔서 보내셨는데 정말 화 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또 축하를 해주시니까 제가 또 그 힘을 얻어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다들 제가 정규를 처음 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심심하네 첫 정규 앨범인 거예요? 네네네 맞습니다 어 뭔가 여지껏 디처 싱글 앨범이나 아니면은 그냥 미니 앨범으로 이렇게 내서 딱 첫 정규 앨범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뭔가 다시 좀 더 초심으로 돌아가는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내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한 곡도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었거든요 그렇죠 보니 작곡 한 것도 있고 약간 좀 긴장한 느낌도 있더라고요 들었는데 맞아요 사실 보통 때 포토 이렇게 뭐래 서는 거랑 약간 느낌이 좀 달랐어요 네 뭔가 그 정규 하하하하하하 정규 정규라는 그런 무게가 있어가지고 하하하하 어떻게 하면 특제 개그맨 됐다가 갑자기 공채로 들어오면 나 공채야 이런 거 있거든요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깐요 오늘 정규 앨범 첫 정규 앨범 오늘 밤이로 돌아왔는데요 후보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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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소리 후보나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